양동제일교회는 예술인사역부 주관으로 제13회 크리스천예술제를 열었습니다. 목포문화예술회관 특별실에 전시된 작품들은 양동제일교회뿐 아니라 목포지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예술인 14명의 초대전으로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서양화, 한국화 등의 미술전과 서예의 시화, 사진, 공예전으로 나누어 전시된 예술제에는 300여 점의 작품과 51명의 성도가 참여한 성경 필사본도 전시됐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양동제일교회 곽군용 목사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 예술이 발전되고 인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역사를 볼 수 있다며 이 예술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환영해 인사를 전했습니다.